자 이번 시간은 모던 락 모더러시 특강 다섯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모던 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른손 리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게요. 악보를 보면은 싱코페이션도 많이 나오고 16분음표도 많이 나오죠.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4박을 1박 단위로 나누다 보면 생각만큼 어렵진 않아요. 자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. 첫번째 박 이렇게 되죠. 첫번째 박 따읍 따 연습 때는 언제나 발박자에 맞추셔야 돼요. 발박자와 구음에 맞추셔야 됩니다. 자 해볼게요. 따읍 따 따읍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렇게 되죠. 두번째 박 따다다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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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번째 박 세번째 박 세 번째 박은 공피킹이 먼저 나옵니다. 손은 공피킹, 발은 그대로 들어가죠. 이렇게 들어가요. 으 따다다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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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연습은 메트로놈 60 템포부터 120 템포까지 순차적으로 올려보는 거예요. 천천히 해볼게요. 이 정도면 다행히겠죠. 자 이제 다음 크쉬 비템포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84 자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100 템포까지 가볼게요 자 이렇게 구음을 먼저 맞추면 돼요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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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말 때랑 자 이제는 백 십이 9 맞추기 힘들어 져 입으로 맞추기까지czenia 아 까다 하나 다 달라라 또 다 다 다 다 różnych 5 4 4 4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120 아 아 자 조금 더 해볼까요 132 자 템포가 계속 빨라질수록 스윙폭이 좁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60 템포에서는 8을 많이 사용했죠. 이런 느낌이었고 100 템포 이상 가니까 이제 손목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방금 했던 130 템포에서는 더 간격이 좁아지죠. 이런 느낌. 중요한 것은 발 박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발 박자를 계속 유지해 주셔야 연습에 지장이 없고 앞으로 코드 체인지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.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